유스케어 클래식입니다. 유스케어 문화가 금화돌에서 있었던 2021 신인 음악회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소프라노 장유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곡 정예련 곡 진달래, 오페라 아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선거 풍성한 푸치뇨 오페라 가운데 제비 라돈디네입니다. 도레타의 곡 1막에 나오는 마그다의 아리아로 소프라노의 풍성한 음색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도레타의 사랑에 관한 마그다 자신이 생각을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꿈같은 분위기에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푸치뇨 오페라 제비의 누가 도레타의 꿈을 알겠는가 소프라노 장유순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남자가 보도합니다. 남자가 보도합니다. 남자가 보도합니다. 남자마자의 사랑을습니다. 다 네 가슴 서른 간다 이날의 아픈 목에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아들 그리였네 삶을 할 그 여진 걸 보며 vers wanted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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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목에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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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ρα 영원히 빛나에 일어서 웃으니 한 상처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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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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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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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